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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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오빠와 커플이 아닌 그런 어떤 러브라인을 연기를 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떨리진 않았습니다 최대한 너무 설렌다 라고 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연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역할에 빠져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너무 잘생기시고 훈남이시고 정말 1등 신랑감이시지만 제 이상형은 아니셔가지고 제가 많이 설레려고 촬영할 때는 제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 이상형은 강동원 오빠를 굉장히 얼마 전 라디오에서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참 많은 대답을 준비했는데 대답의 필요를 못 느끼네요 손에 땀이 나네요 어쨌든 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즐거운 기억이었고 누구와도 참 좋은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래도 진욱이 오빠를 너무너무 그냥 정말 친한 오빠로서는 정말 좋아하는 오빠예요 진짜 너무 젠틀맨이시고 정말 제가 준비한 대답은 제가 준비한 대답은 어떤 사랑의 어떤 케미를 만들어내는 로맨스를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무슨 중요한 이유겠냐는 대답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네요 참 중요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알아보는 게 네 좋은 거 하나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